안녕하세요, 효닝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불닭떡볶이에다가 로제 납작당면 추가했고요. 소떡소떡, 이거는 갈떡갈떡, 이거는 핫도그가 아니라 치즈돈가스예요. 돈가스 소스도 있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안에 치즈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식었나 모르겠어요. 돈가스예요. 나는 다가와서 롱이 네일에서 암작한 맛이에요. 돈가스는 내장입니다. 부터는 마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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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맛이에요. 저는 마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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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을 넣어서 저는 마늘과 마늘을 넣었어요. 달콤하고 마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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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을 넣었어요. 소시지도 들어있네요 엄청 뜨거울 것 같으니까 시켜먹을게요 너무 뜨거울 것 같네요 너무 뜨거울 것 같네요 너무 뜨거울 것 같네요 억울 너무 맛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새콤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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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소떡소떡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계란은 딱딱하네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소스는 되나? 너무 맛있게 먹어요 고소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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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따 journal하고 이쪽은 치즈가 sunt입뉴줄 하지만 치즈가 부끄러워서 다음에는 치즈 닭다리 치즈 소스 고춧가루 여러분 제가 녹화를 중단하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열심히 먹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이거 남은 거 먹는 게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았어요 녹음은 됐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그래도 마저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떡이 아니고 떡갈비가 들어있어요 떡갈비가 들어있는 면이 너무 좋아요 떡갈비가 들어있어요 떡갈비가 들어있어요 떡갈비가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속상하네요 너무 맛있게 먹었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 생각엔 초콜릿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참기름은 너무 맛있어요 계란 고춧가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